중국에 있던 집에서도 저한테 중국을 떠돌아다니라는 얘기는 해줬어요. 북한을 넘어가는 것보다. 그런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내 집은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으로 갔는데 그게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안에서 5명을 꼭 데리고 나옵니다. 중국 땅만 건너면, 가면 거기서 우리 뭐 빌어먹던 뭐 어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어슬렁거린 거예요. 잡혔겠네. 하룻밤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냐? 경비대가 2만 명을 건너와서 잡아갔습니다. 어머! 북한 경비대가 중국 쪽에서 애들이 딱 보니까 누가 봐도 북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걸어와서 겨울이니까 애들이 다 잡아서. 네. 그래서 저는 잡히고 두 명이 건너와서 잡았는데 저는 잡히고 두 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잡혔어요? 네. 세 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호서로 끌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구호서에 갇혀 있는데 그때는 입장이 바뀐 거죠.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때랑 잡혀 들어갔을 때랑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맞아야 되고 이게 지금 막 들어가서 생활할 걸 생각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막고 뭐 좀 어려운 생활하다가 일주일 뒤에 또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이분은 혼자? 근데 어떻게 도망 나왔냐. 그 도망쳤던 친구가 중국 화룡까지 들어갔다가 잡혀 나왔는데 돈을 갖고 나왔습니다. 중국 돈을. 네. 그래서 저한테 100원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했더니 학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문에 100원을 지금 숨겨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수색하니까. 치울 것이란 그거밖에 없지. 그래? 아 그럼 또 도망가야지 해서. 근데 이제 구워서는 새벽에는 지키질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다 자죠. 자기들도. 그래서 나와서 어떤 아주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있던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돈을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주는 줄 알았죠. 아이고야. 뜯겼어? 그 당시에 100원이면 2천원이었거든요. 큰 돈이었어요. 얼마가 만한 돈인 거예요. 이걸로 이제 생활하면 되겠다 했는데 했는데 아주머니가 그 돈을 꿀꺽 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니 뜯어 먹을 게 없어서 애들 거 그것도 꽃집이 아이들 거 먹어요. 네. 진짜 나쁘다.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저희 둘 한 대 그 친구 한 대 해준 게 시장에서 타이어 뜯어 가지고 신발 밑창 해서 신발 만들어 팔잖아요. 장마당에서. 그렇지. 그거 다 기워서 만든 신발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구역에서 신발도 없이 이렇게 막 사니까 그거 신고 둘이서 두방을 건넜습니다. 네. 네 번째예요. 네. 그래서 건너고 이제 저희가 어슬렁거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룡으로 바로 이제 겨울이었죠. 그때가 3월 중순이었죠. 네. 화룡으로 가다가 그 친구는 중간에 다른 탈북민을 만나서 같이 가고 저는 혼자 이제 화룡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갈라졌네. 갈라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안쪽으로 중국 연변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목표가 생겨가지고 무산에서 화룡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산. 그게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알죠. 네. 얼마나 걸었습니까? 눈이 막 쌓여 있었고 걷다가 차가 지나가면 또 숨었다가 다시 나와서 걷고 하다 보니까 한 몇 시간을 걷고 나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추운데. 네.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난 게 한쪽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다 북한에겠죠. 알았겠죠. 그래서 양을 먹이고 이렇게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집에 데려가서 제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약을 먹이고 3일을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택시를 태워서 하룡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찾았습니까? 그래서 하룡에서 몰래 기차를 타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가서 도와주십시오. 북한에서 왔습니다. 뭐 옷 좀 주세요. 뭐 옷도 뭐 입은 게 없고 하니까 그랬더니 옷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몇 년을 이셨어요? 교회에서 총 한 2년 반을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테니까 따라올래? 그래서 따라갔죠. 그랬더니 이제 북한 애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밥 먹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머니는 찾을 생각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물론 그 전화도 뭐 한 번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화번호가 잘못됐는지 한 번도 통화가 된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알려준 전화번호. 네. 팔뚝에 늘 써가지고 다른던 전화번호. 네. 그리고 그걸 늘 외웠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에 머물면서도 두세 번 더 통화는 해봤지만 연결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못 만났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머니는 거의 운명에 맡기듯이 거의 언젠가는 만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거의 포기를 했었고요. 했죠. 네. 그렇게 하고 한국은 어떻게 알고 오게 됐어요? 중국 성경공부하는 그곳에서 이제 한국위성TV를 보게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공부하는 한 북성을 당해서 다시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한국TV도 보게 됐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 중에 미안한데 그 북성을 또 당했어요? 네. 성경공부하다가 북성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강만 몇 번 넘었습니까? 강만. 강만 한 다섯 번 넘은 것 같습니다. 세 번은 자진 북성. 네. 아니, 자진 북한으로 들어간 거고 두 번은 북성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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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강제 북성을 당한 거고요. 네. 한 번 성경공부하다가 강제 북성을 당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고요. 그때 이제 처절하게 느꼈죠. 그때 공안에 잡혀서 북성을 당했는데 그때 의식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단에서 일주일을 그때 홍수 기간이라 일주일을 산에서 머물면서 감자놈 파먹으면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탈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 더 북성을 안 당했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네. 네. 저와 함께 있는 친구들은 다시 다 북성을 당했는데 제가 다 살아났습니다. 네. 네. 그 얘기가 너무 긴데. 아무튼 그러면 다시 원점 돌아와서 지금 그 한국 위성 TV를 보여줬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같은 우리말이 나오니까 어린아임에도 불구하고 호기심도 많이 생겨야 했을 텐데 어떤 게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 TV 자체가 LG TV였어요. LG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마크가. 근데 그 TV가 너무 화질도 좋고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는 흑색 TV만 보다가 뭐 이렇게 뚜두둑뚜둑 돌리잖아요. 채널을. 그런 거 보다가 리모컨으로 하는 TV였어요. 그때는 99년도였는데 너무 놀라오는 거예요. 근데 TV에서 저희가 뉴스도 KBS 뉴스도 보게 되고 뭐 드라마도 보게 되고 뭐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북한이랑은 천지차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저기는 제가 갈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나라 생각하지. 네. 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것. 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지만 볼 수 없는 것. 똑같이. 네. 그래서 그냥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드라마 나오면은 다 알잖아요. 잘 살고 옷 잘 입고 사람들이 막 저희랑 다르게 막 귀티나고. 그 TV를 2년 가까이 봤습니다. 2년 가까이 보면서 단 한 번 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한국 가는 거를. 근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기가. 성경 공부하다가 발각이 돼 가지고 같이 있던 10명의 친구들이 절반이 잡히고 절반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 1년 반을 걸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 이후 뭐를 병에 걸려 가지고 그 1년 반을 못 걸어 다녔는데 이게 인생 뭐 인생사 사용지 말하고 그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는데 얘는 도망을 안 가니까 북한인 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밖에서 잡혔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네. 가만히 있으니까. 공간이 저 앞에 한 5미터 뭐 4미터 앞에 있었는데 같이 눈을 마주쳤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많이 보다가 저도 같이 보니까 저를 안 잡고 찌는 애들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약을 하루에 막 거의 15알 이렇게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늑마기염도 걸려 가지고 늑마기염 걸리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또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다 치료해 줬습니다. 조선족교회에서. 그러다가 2001년도인가 2년도 아마 그 사이에 장길수 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가족 대량 탈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길수 형이 그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몇 개 한 2, 3개월 뒤에 거기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찾아온 거예요. 몰래. 자기는 이제 한국을 간다. 그래서 저거 갈 수 있나? 근데 보름 뒤에 TV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그대로 그 얼굴이. 한국으로 간다? 이러고 떠나는데 보름 뒤에 한국 TV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KBS 뉴스에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부러웠고 충격이었겠다.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구나. 저렇게. 네. 그전에는 그렇게 탈북 국민이 한국을 간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네. 근데 마침 같이 있던 친구가 아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같이 있던 형이 KBS 뉴스에 또 나옵니다. 어머. 네. 그러면은 그 조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형이. 네. 네. 또 몇 달 뒤에 KBS 뉴스에서 또 다 나옵니다. 네. 네. 이야. 충격이었겠다. 충격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부러웠겠어 또. 네. 그래가지고 나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을 봤으니까. 네. 두 번을 봤어. 그래서 저희는 브로커가 없는 상태였고 중국말도 못하는 상태였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대사관을 들어가는 날까지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럼 대사관을 들어갔어요? 네. 제가 중국에 있는 주중 캐나다 대사관 담장을 넘어 들어왔는데 아. 그러면 혼자 갔어요? 네. 저는 이제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저는 무조건 도전 목숨 건다. 어차피 뭐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생각은 확실했었어요. 네. 근데 중국도 더 이상 있을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다 복종이 됐고. 잡아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한국 핵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당시에 한국 대사관이 아닌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을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에 목적은 한국 대사관이었고요. 근데 그 북경에 내려서 이동 중에 부부 탈북민이 캐나다 대사관을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네요. 그거를 뉴스로 봤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가는 중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신호등에 잠시 멈춘 사이에 고개를 돌렸는데 캐나다 대사관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데리고 온 동생이 있습니다. 한사 어린 동생인데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한국행을 같이 이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두 명이 네. 캐나다 대사관으로 넘어 들어갔어요? 네.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과정이 있는데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 이미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가 엄청 사뭄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 사각형이니까 그 정문부터 해가지고 정문 중심으로 각 사이드 그 모서리에 공안이 두세 명씩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탐색을 한 거죠. 제가 그 친구랑 대사관을 세 번을 돌았습니다. 아. 그 아는 동생이랑. 네. 대사관 주변에 세 번을 돌았습니다. 세 번을 도니까 들어갈 틈이 보이는 거예요. 담장이 보이는 거예요. 담장에 들어갈 수 없게 이미 뭐 다. 그렇지. 뭐 다 철조망을 해놨는데 그 철조망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자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가 좀 낮았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담장은 높고 하니까 생각해낸 게 이제 강목을 하나 주었습니다. 강목. 네. 이만한 강목 두꺼운 거를. 그거를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강목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게 6월 8일이었는데요. 6월 8일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네. 그 강목을 들고 이걸 밟고 이제 담장을 올라가야 된다.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강목을 세워서 올라가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세살창을 그냥 일자로 세워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앞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세워놓고 못 올라가게 이렇게 삐쳐도 나오고. 이야. 이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키도 안 되고. 봤는데.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안에서는 부스럭거리지. 사람은 옆에 왔다 갔다 하지. 막 심장은 쿵쾅거리지. 그렇지.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걷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지. 제가 제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 발 떼는데 한 10초가 걸려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걷지를 못했는데 한 살 어린 동생이 자기가 엎드릴 테니까 밟고 올라가라. 아이고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밟고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어떻게.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한 명 더 밖에 있다고 얘기할게 하고. 네. 아기тер BUT 마시 HDMI. Trev현 Brosiroек을 뭐 할게 하고. 그래서 뱅크 이게 무엇일 constructed가지고. 하면ראbe converter.